자, 그런가 하면 세상에 충격적인 사건이 어제 오후에 늦게 벌어졌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네, 어제 낮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 경찰들이 나타나서 아파트 정문을 막고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긴장감 넘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있었냐, 그것도 지금부터 설명드릴 텐데요. 오후 2시 반쯤에 한 세대 내 냉장고 안에서 영화 시신 두 부가 발견이 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시신 비닐을 쌓여서 냉동고 안에 보관된 상태였다고 하고요. 모두 생후 1일밖에 되지 않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였다고 합니다. 이 세대에서는 30대 여성과 40대 남편,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추나 학생 자녀 3명까지 같이 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어제 시신 발견 당시에 현장에 있던 30대 여성은 경찰의 범행 일체를 자백한 상황입니다. 이 여성, 발견된 영아들의 친모였습니다. 이게요, 듣고도 지금 너무너무 충격적이어서 믿기지가 않는데 생후 1일이 된 영화 시신 두 부예요. 그러면, 자,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10달 동안 내 배 아파가면서 낳은 아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아이들 남녀예요. 그러면 혹시 쌍둥이였을까요? 안진용 기자님. 쌍둥이가 아니라 1년 간격으로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결국 이 끔찍한 범행은 1년에 걸쳐서 두 차례 이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일단 신모는 2018년 11월 병원에서 넷째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집으로 데려와 출산 하루 만에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 어머, 세상에. 그로부터 1년 후인 2019년 11월 다섯째 아이를 또 병원에서 출산했는데요. 마찬가지로 해당 병원 근처에서 하루 만에 살해했습니다. 이후 시신을 비닐에 쌓아 냉동실에 보관해 왔는데 지난해 이 아파트로 이사오면서 영화 시신도 함께 옮겼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머, 이 천인 공로할 짓을 두 차례나 저질렀어요. 이수정 교수님 일단 저 여성 왜 이런 짓을 했답니까? 참 믿을 수가 없는 일인데요. 이분이 주장하는 바는 생활 형편이 어려워서 어쩔 수가 없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가정에는 아이가 셋이 더 있습니다. 지금 이 살해된 두 아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위로 아이들이 있는데 12살짜리 딸이 있고요. 그리고는 10살짜리 아들이 있고 그리고는 또 두 살 터울로 8살짜리 딸이 있는데 결국에는 그 이후에 또 두 아이를 1년 사이에 2명을 출산을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보니까 과거에 설해마을 프랑스의 영화 살해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아이가 그때 서랍 속에서 그것도 아마 냉동고의 서랍 속에서 아이들이 발견이 돼가지고 2명의 아이들이. 그래서 결국은 프랑스에 가서 재판을 받았는데 그때 그 당시에 재판부에다가 변호인이 임신 거부증이라는 어떤 정신적인 질환이다 해가지고 이제 변론으로 제시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여성 같은 경우에 얘가 이미 셋이 있고 지금 부부가 둘이서 이제 콜센터에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아이들을 낳았을 때 이 아이들을 내가 과연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과도한 염려 이런 것들이 아마 이유가 돼서 결국 살해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주 심각한 범죄라는 거예요. 영화도 생명체고 그런 이제 영화 생명체를 목을 졸라서 살해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대체 정말 따져봐야 될 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안진영 기자님 남편은 뭐하고 있어서 혹시 이 끔찍한 범죄를 방조한 겁니까 혹시? 남편도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만 아내의 임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아기를 살해한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이게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본인은 낙태를 했다는 말을 믿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남편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남편의 범행 공모 여부도 함께 조사할 방침인데 아무래도 초등학교 다니는 새 아이의 정신적 충격 역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 범행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이 저 집에 들이닥쳐가지고 냉장고에 냉동실을 열어서 확인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걸까요? 최임명 교수님. 감사원이 이런 사례들 예컨대 아이들이 이렇게 실종되거나 사망됐는데 밝혀지지 않은 사건을 밝혀내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보건당국에다가 예방접종을 맞은 기록은 있는데 그런데 출생신고를 안 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의심스럽잖아요. 아이가 태어나서 예방접종을 맞았는데 출생신고를 안 했다. 그럼 뭔가 이 아이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다 통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건당국에서 이걸 확인해봤어요. 출생 직후 예방접종을 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 의심사례를 파악했고 그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원시에 관련 자료를 전달을 했고요. 그러니까 수원시에서는 현장조사에 나서게 되죠.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아이를 보자. 잘 있는지 확인해봐야겠다. 왜 출생신고를 안 했냐라고 했는데 당시에는 친모가 조사를 거부합니다. 어머 세상에.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강제로 집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거부를 하게 되면. 그래서 경찰이 신고를 해요. 그래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고 그 압수수색 과정에서 시신 두고가 발견이 된 겁니다. 세상에 충격적. 듣고도 충격적이에요. 그럼 저 친모라는 사람은 앞으로는 일단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허준 변호사님. 일단 지금 시신 두고에 대한 부검을 의뢰를 해서 정확한 사인을 밝힌다. 이렇게 경찰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친모가 범행을 자백한 상황이기 때문에 영화 사례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요. 영화 사례죄라는 규정은 직계 준속이 어떤 참작할 만한 동기에 의해서 자기의 아이를 살해했을 때 일반 살인죄보다 조금 처벌을 가볍게 규정을 해놓은 근거 규정입니다. 세상에 왜 그래요. 참작할 만한 동기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서라든가 양육하기 굉장히 어려운 이런 사정을 보통은 판단을 하는데 이게 한 70년 전에 만들어진 규정이에요. 그때는 전쟁 직후에 이 아이를 부양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들 수 있고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성범죄 이런 것들로 임신을 불가피하게 하게 됐을 때 중절 수술이 상당히 어려운 사정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가볍게 처벌하기 위해서 사정을 봐주는 의미에서 이런 규정을 만들어두었던 건데 지금이랑은 사실 상황이 굉장히 달라졌죠. 지금은 동물도 심지어 굉장히 생명을 중시하는데 이 저항할 수 없는 어린 아이를 살해했을 때 직계 존속이 그렇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가볍게 내려준다는 것이 맞지 않다. 그리고 실제로 처벌 수위도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형량을 높이거나 아예 폐지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은데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에도 영화 살해죄를 직접 적용하기보다는 살인죄를 검토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이 남편도 이거를 어디까지 알고 가담을 했는지 혹시 공모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진짜 그렇게 해야 돼요. 이번에 진짜 감사원이 잘한 거예요. 그런데 감사원이 꾸준히 해오고 있었다는 건 일단 처음에 알게 되신 분도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최전봉 교수님 이런 아이들이 전국에 더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 낮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경기도 화성시에서 출산 후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출산한 기록은 남아있어요 병원에. 그런데 출생신고가 안 된 거예요. 이런 사례들을 파악을 해서 경찰이 친모를 입건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또 있어요 이렇게?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해당 20대 여성은 지난 2021년 12월에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출산한 이후 당시에 아마 친분은 사귀던 남자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서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사람을 찾는 그런 글을 또 올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키우고 싶지 않은 거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 여성의 진술에 따르면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 인터넷을 보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넘겨줬는데 연락처를 받지 않고 넘겨줬다. 그래서 지금은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냥 둘러대는 말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이건 이제 조사가 필요해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감사원이 파악한 결과를 보면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례가 2000건이에요. 어머어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나라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00건이고 이게 그래서 일단 1%, 2000건이 1%, 20건에 대해서 표본 조사를 해봤는데 그중에 수원시의 영하 2명 사망 사건, 아까 말씀드렸고요. 화성시 영하 1명 실종 사건이 나타났어요. 어머. 그 말은 20건 중에 3건이 실종과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전수조사해야 된다. 2000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정도로 사망이나 실종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면 이건 표본만 조사한 거잖아요. 전체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보세요. 2000명에 대한 1%인 20건에 대해서 표본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3명이 사망 내지는 실종이에요. 이건 진짜 이수정 교수님. 지금 이 나라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그런데 사실은 이런 문제가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여러 번 문제제기를 했던 경우들은 많이 있었죠, 지금까지. 이미 우리나라에서 병원에서 아이를 보통 출생은 시키잖아요. 출산은 하잖아요. 그러면 출생신고를 병원에서 하는, 어차피 요즘 다 컴퓨터로 돼 있으니까 DB에다가 출생신고를 자동 연동을 시켜서 하면 되는데 그걸 좀 하라고 했더니 병원 당국에서 너무 번잡해진다. 행정일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사실 반대를 해서 그걸 하지 못했었잖아요. 자동화된 출생신고인 거죠. 그런데 선진국은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경우에도 이렇게 이중으로 아이는 병원에서 낳고 주민센터나 하여튼 지자체에 가서 출생신고를 해야 되는 이런 이중구조. 그러면 그 중간에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한 달 이내에만 하면 된다는데 한 달 이후에도 안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빈틈을 채워야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입양한 사람이 하나 있잖아요. 불법 입양. 입양 제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아버지 없이 태어나는 아버지 모르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입양을 시키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종류의 여러 가지 빈틈 때문에 지금 사라진 아이가 2천 명이라면 지금 아이를 안 낳는다고 걱정할 게 아니라 아이를 낳았는데 증발한 애들부터 먼저 찾아야 그러네요. 그래야 인구가 줄든 어떻게든 대안을 세우든 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거는 진짜 전수조사 시일이 걸리더라도 전수조사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지켜볼게요.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